네 안녕하세요. 새벽에 구글에서 제미나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이기도 하지만 또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저도 영상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그러면 항상 이게 관건이죠. 채 GPT를 뛰어넘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예전에 구글에서 제미나이가 나온다고 했을 때 사실 명칭을 제미니 혹은 제미니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 제미나이 뜻은 쌍둥이 자리라고 합니다. 제미나이 모델에 대한 그런 설명 이 도식 부분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보면은 뭔가 그것이 또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듯이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가장 큰 모델이 이제 울트라고 복잡한 그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 모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노라고 해서 디바이스에 장착이 돼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따 영상에서도 보시겠지만 이제 멀티 모델리티에 대해서 강한 그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단어가 사실 기술의 어떤 차이를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미나이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미나이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는 멀티 테스크 정확도 테스트에서 90%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면은 이제 점수를 이렇게 GPT-4에 비해서 매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제 파란색으로 높은 점수들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사실 체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가능한지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그것이 나중에 정말로 실현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글 계정 유튜브에 들어가면 벌써 제미나이에 대한 영상들이 이렇게 각각 여러 개 있습니다. 각 기능마다 변화되는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자 이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은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자 이렇게 이미지가 변경이 되죠. 변경이 되면서 계속 반영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친구가 옆에서 이 물건은 어떤 거야? 이 그림은 어떤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듯이 말을 걸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신기해요. 한번 볼게요. You are trying to get me to find the paper ball under the cup. I accept the challenge. The cup to the left. 나잇! 바로 왼쪽에 들어간 걸 알아차렸죠. 아마 이거는 사람보다 더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사물의 움직임, 이런 상호작용까지 파악을 하는 이런 제미나이의 능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I know what you're doing. You're playing rock, paper, scissors. 이런 가위바위보 하는 그런 액션까지도 파악을 해주네요. Both objects are round and flat. There you go. Both are food. The orange is a healthier choice than... 오렌지가 더 건강에 좋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두고 어떤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작업이에요. I see pink and green yarn. How about a dragon or how about a green cake with a pink heart? Okay. How about these colors? And maybe show me some animals. Okay. Now I see blue and pink yarn. How about a pig with blue ears? Or an octopus? 네, 정말 대단하죠. 이거 가지고 이렇게 조합해서 이미지를 또 생성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단 같은 문제인데요. 이런 단순한 이미지 가지고 어느 길을 갈 거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요. It's to a duck, which is a friend. Going right leads to a bear, which is a foe. It is better to make friends than foes. So the duck should go left. 네, 그죠. 이쪽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오리는 곰한테 가면 위험하니까 그런 것까지 인지를 해주네요. 이게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완성될 건지도 순식간에 파악을 합니다. That's right. 와, 대단하죠. 네, 그리고 이런 단순한 그림의 어떤 배열도 우리가 이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행성의 위치에 따라서 배열을 또 수정을 해주고 있고요. Sun, Earth, Saturn. 네, 정말 굉장하죠. 네,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있어요. 단순한 이 그림 가지고 어떤 게 더 빠르게 내려갈 것이냐 이런 것을 또 공기역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네, 오른쪽이 더 빠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영상 정말 재밌습니다. 보면은 I see you're drawing a guitar. 네, 단순한 그림 가지고 이 악기가 낼 수 있는 소리 이런 것까지 끌어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정말 친절하네요. To the drawing. Change it up with some beachy vibes. 네, 이 조합으로 또 어울리는 음악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 가지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죠. What do you think might happen next? The cat is going to jump to the wall and stick the landing. It's going to be a perfect 10. 네, 10점을 준다고 하네요. Oh, and it's a miss. It looks like it was your way. 와,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네요. 정말 사랑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몇 개 좀 더 볼게요.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갖다 놓고선 영화의 제목을 추측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달하고 올라가는 문 라이즈 킹덤 이렇게 조합을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쭉 보다 보면 또 이것도 신기해요. 보면은 어떤 영화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포레스트, G, 그 다음에 이게 뭔가요. 멈프에서 B를 빼니까 UMP잖아요.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라는 그런 영화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새롭고 재밌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 가지고 프렉탈 구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코드, 만드는 장면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무지도 이렇게 창조적으로 만들어내고 만약에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냐 이런 부분들도 추측해서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멀티모다를 뛰어넘는 기능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이제 영상에서 보이듯이 다양한 기능들을 봤잖아요. 정말 이게 지금 내가 당장 실현해 본다면은 굉장한 기능이 될 텐데요. 구글이 갑자기 발표를 한 만큼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확인은 해봤지만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바드에 장착이 되었을까요? 궁금하죠? 바드에 들어가서 모름표를 누르게 되면 업데이트 상황을 알 수가 있고요. 최종 업데이트 일자가 11월 16일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글 계정에는 한글 설정하고 영어 설정이 있거든요. 영어 설정으로 바꾸게 되면 업데이트 상황이 반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다르죠? 12월 6일 바로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드는 제미나이 프로를 가지고 가장 큰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용을 몇 번 해보면은 아직은 이것이 제미나이 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그런 놀라운 기능들을 확인해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모델리티가 커밍 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떠한 기능이 추가될지는 모르죠. 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울트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미나이 프로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은 언어 설정을 영어로 설정해서 해보시면은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점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언어 설정 같은 경우는 여기 계정관리 들어가셔서 개인정보 설정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할게요. 구글에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보여줬던 것들은 제미나이 울트라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곧 나오긴 하는데요. 내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어차피 내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간에 또 채치피티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거대 기업들이 자신의 기술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들한테 어떤 기대감과 이런 것들을 안겨주는 것은 참 재밌는 내용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기술은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구글에서 발표했던 것은 많은 분야에서 또 혁신을 가져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또 좋은 소식 있으면 가져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